오늘 가을볕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3도, 진주는 10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랐고요. 낮 기온은 창원 21도, 진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와 옷차림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추위로 인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체온 조절과 농작물 냉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요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0도, 함안은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인 뒤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